자,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사 안전법 시행령상, 안전거래 체제를 수립, 시행해야 하는 선박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상당히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고 잘 나옵니다.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여기 보면 평수구역은 하천, 강, 호수, 뭐 이런 데를 평수구역이죠? 근데 그 밖을,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자, 부선이나 구조물, 자, 이건 부선은 엔진이 없는 거죠. 부선이나 구조물을 갖다가 끌거나 미는 선박, 이게 A선이죠, A선. A선, A선, 이렇게. 자동차는 앞에서 견인하지만은 배는 앞에서 또는 뒤에서 밀고 하거나 또는 옆에다 붙여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A나는 것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위험성이 있어. 그래서 안전거래 체제를 수립해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총 톤수가 2천 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m 이상인 부선. 그쵸? 2천 톤 아니면은 100m 이상이면은 안전거래 체제를 수립해야 돼. 구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큰 다리 공사했잖아. 다리 같은 거, 교각 이런 거. 길이가 100m 이상인 구조물을 갖다가 끌고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안전거래 체제를 수립해야 돼. 각각의 부선, 총톤수압이 2천 톤 이상이고, 배는 3척까지는 안 돼. 거의 2척입니다. 2척 이상, 그러니까 2척부터 출발하는 거야. 3척이 아니고. 그래서 2척 이상의 부선이 되는 거죠. 2척 이상의 부선. 2천 톤 이상이고, 2척부터가 이제 되는 것이지. 그때부터 안전거래 체제를 수립시행하라 이 말이야. 이게 틀렸네. 밀리거나 끌리는 가까운 구조물의 길이. 구조물의 길이 합이, 그렇죠? 100m 이상인 2개 이상의 구조물. 그 길이가 합. 하나가 70m짜리, 하나가 30m짜리. 그럼 100m잖아. 두 개 합쳐가지고. 그것이 2개 이상인 구조물. 이런 것도 안전거래 체제를 수립하라 이 말이지. 밀리거나 끌리는 부선이나 구조물의 길이 합이. 이제는 구조물 길이고, 부선하고 구조물이야. 부선하고 구조물. 바지선하고 구조물이고, 구조물이란 말이야. 이게 100m 이상인 부선과 구조물. 구조물 길이는 100m 이상이면서 2개 이상이야 되고, 부선하고 구조물은 모두 합이 100m 이상이면 안전거래 체제를 수립하라 이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제. 100m 이상이면 쑥 기계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다가 하나가 틀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